피부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는 주인공이 있어서 찾아온 이곳 열심히 스트레칭 중인 두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운동 끝나고 와서 몸 풀어주고 쉬려고요 운동 끝나고 오셨는데 또 운동을 하세요? 이제 몸 좀 근육을 풀어줘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요? 맞아요 두 분 다 이렇게 딱 보면 두 분 다 이렇게 동안이신 것 같은데 어디 가면 동안이라는 소리 듣는데 우리 동생 옆에 있으면 제가 조금 기가 죽어요 아 그래요? 아니야 언니도 어려워해요 언니 어려워있지 않아요? 완전 동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 68년생 57살입니다 만 5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탱탱한 탄력과 광나는 피부를 가진 한현진 씨 바쁜 와중에도 피부 탄력을 위해 매일 30분 이상 운동도 빠뜨리지 않는다고요 동안의 필수 조건이야 일단 따라해봐 일단 한 손은 뒤로 제끼고 한 손을 찡 올려 올려서 딱 내려봐 뭉친 어깨와 목 근육을 풀어주어 얼굴 리프팅에 도움되는 자세라는데요 쭉 내리세요 나는 왜 안 나니? 나는 왜 안 나니? 이거는 그냥 꾸준하게 꾸준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운동을 마치고 곧바로 화장실로 향하는 그녀 운동 끝나고 바로바로 이렇게 세안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목욕이 다쳐서 바로바로 세안해주시는 게 좋아요 세안 후에는 스킨, 로션 단계는 건너뛰고 수분크림만 바르는 게 그녀만의 비법 이렇게 바로 수분크림을 이렇게 발라서 그냥 마무리를 해줘요 간단하게 너무 집에 있을 때는 너무 두껍게 바르면 너무 무겁고 해서 이렇게 가볍게 수분크림을 발라서 마무리를 합니다 쫀쫀한 모공과 탄력 있는 피부 덕분에 동안 외모를 가지고 있는 한현진 씨 피부나이를 의학적으로 검증해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양한 기계로 촬영을 했는데요 피부 진단 기계 촬영 진행하실 거고요 머리 위치 먼저 착용 부탁드릴게요 여러 각도에서 다방면으로 검사해 피부나이를 분석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피부나이는? 얼굴 분석을 했는데 그래도 나이보다 더 젊게 나오셨어요 관리를 잘하셨나 봐요 피부 나이 볼 때 이렇게 이런 주름들이랑 모공 크기랑 이런 걸 보거든요 그리고 얼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라인이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요 그런데 라인도 많이 안 무너지셨고 연령에 비해서 그리고 색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많이 없고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은 편이고요 눈가 주름 꼴 부르쳐서 눈가 주름도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보면 관리를 좀 잘하셔서 피부 나이가 더 어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피부 나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주름이나 광채나 피부 탄력 이런 게 유지가 되면 콜라겐이 중요한데요 20대 중반부터 매년 1%씩 감소하다가 40대가 되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시작되면 정말 급격하게 콜라겐이 감소합니다 먹는 것이 곧 몸이 되는 중년의 나이 식단도 피부관리 중에 하나라죠 과일과 채소가 오늘 점심인가요? 아 이거 해독주스예요 해독주스 만들려고 제가 준비한 거거든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쟤는 삶아서 넣어주셔야 돼요 식사로 챙기기 어려운 영양소는 이렇게 갈아 마셔주면 간단하고요 언니 건배 건강을 위하여 네 해독주스로 포만감을 채워준 뒤 준비하는 오늘의 점심 식사는 바로 연어 샐러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연어는 피부에도 좋다고요 하나 넣고 음 맛있어 운동과 식단 말고도 동안 비법이 하나 더 남았다는 현진 씨 아니 지금 이거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동안의 비법 LED 마스크예요 LED 마스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적색광과 적외선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요? LED가 블루, 그린, 옐로우, 레드 이런 LED 종류들이 있는데 파장에 따라서 피부에 들어가는 깊이와 세포에 작용하는 원리가 다른데요 특히 적색광 같은 경우에는 가장 피부 깊숙이 진피층까지 들어가고요 이것들이 섬유 아세포를 자극해서 섬유 아세포가 콜라겐을 많이 분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피부과에서 하는 레이저 시술도 이 LED 적색광의 원리를 적용한 거라는데요 한 학회지에 따르면 적색광과 근족에서는 콜라겐 축적을 향상시키며 표피 재생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피곤한 날에도 하루에 한 번 LED 마스크를 잊지 않고 착용한다는 현진 씨 그래서일까요? 피부가 훨씬 더 반짝반짝 빛이나 보입니다 피부 좋지, 언니? 피부가 완전히 광이 난다 언니도 한 번 해봐 아, 진짜? 바이바이브, 너무 좋다 다야흐로 백세 시대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젊음을 유지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 속에서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빨간빛의 정체가 나온 거죠 그 마스크 안에 들어있는 그 빨간색 그렇죠, 그렇죠 영상 보면 오늘의 주인공이 이 빨간빛 피부 관리에 정말 집중하고 생각하고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솔직히 피부과를 자주 가시거나 가정용 의료기구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눈치를 딱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빨간빛의 정체는요 콜라겐을 스스로 재생하는 빨간빛 LED 광선이고요 콜라겐에 대한 진실 콜라겐을 만드는 빨간빛의 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ED면 집집마다 다 천장이 있잖아요 LED가 요즘 눈부심 덜하고 전기요금 덜 나온다 그래서 많이 바꾸는 추세더라고요 그렇죠, 옛날 어르신들 같으면 백열등, 형광등 이런 것만 얘기를 하시다가 요즘은 다들 LED등으로 많이 바꿨잖아요 실제로 LED등은요 넓은 조사 범위로 빛을 조사할 수 있는 특성이 있고요 가격이나 안전성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피부 재생 같은 경우에 치료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LED 광선을 통해서 열로 피부 속을 자극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섬유 아세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엘라스틴과 콜라겐의 재생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콜라겐을 늘리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또 한 연구에 따르면 적색광이 식물 성장 및 개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적색광은 상대적으로 높은 양자 효율을 갖고 있어서 고도로 흡수되는 장점이 있다고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빨간빛이 식물의 생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빨간빛의 힘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스튜디오 한쪽에서도 뭔가 이 빨간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저 기기의 저 빨간빛이 이게 LED 광선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LED 마스크는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자외선 영역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요 가시광선 영역과 가시광선에 근접한 근적외선 영역을 사용해서 특정 파장이 피부 세포의 활성화를 도와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에는 여러 가지 색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지만 빛의 색깔에 따라 피부에 침투할 수 있는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콜라겐 생성에 빨간빛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LED 광선으로 피부 속을 열로 자극하는 것이야말로 섬유아세포를 늘려서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LED 적색광을 세 달간 한번 관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광노화 증상이 50% 감소했고요 주름은 36% 그리고 피부 탄력은 19%까지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LED 마스크 기기를 사용한 후에 눈가 주름의 척도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8주, 12주, 16주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었고요 12주간 사용했을 때 눈가 주름이 개선됐고 4주 후에도 개선된 상태를 이렇게 유지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가 콜라겐을 스스로 합성하는 게 아까 섬유아세포? 이랬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라겐은 어디 있느냐 피부의 진피층에 있고요 그 진피층에 있는 섬유아세포를 자극을 해줘야 이 섬유아세포가 콜라겐을 이렇게 막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극을 위해서 광선이 진피층까지 침투를 해야지 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파란빛은 파장이 짧아서 침투가 안 되고 피부의 얕은 곳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빨간색인 적색광은요 피부 깊숙한 진피까지 침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LED광선을 이용해서 피부가 기분 좋은 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운동을 막 재밌게 하고 나면 즐겁게 하고 나면 뭔가 열감이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피부가 이렇게 탱탱하고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비슷한 그런 이론이라고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피부 속 체내열이 올라가고 좋아지게 되면 진피층의 섬유아세포가 활성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일단 깊숙하게 이렇게 침투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키기에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네 이렇게 피부 깊숙이 진피층까지 LED 빨간 빛이 도달하게 되면요 에너지 공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요 콜라겐의 합성을 증진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피부의 탄력과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LED 광선을 통해서 피부 속을 열로 자극해서 섬유아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을 증가시켜서 우리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영상 보니까 지금도 그렇고 가정용 LED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착용을 한 다음에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집에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효과가 비슷하냐 이것도 알아봐야죠 아무래도 이제 출력에 차이가 있겠죠 특히 안전에 관련해 있어서 전자기기 제품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요 아무래도 가정용 기기로 제작된 LED 마스크 같은 경우는 출력이 비교적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집중 LED 적색광과 적에서는 동시에 피부에 쏘는 방식이라 피부과 시술 장비와는 출력값이 좀 다르지만 원리 자체는 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긴 한데요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좋은 곳에 가서 피부과 시술을 받고 그리고 집에서 약간 플러스 알파의 느낌으로 붉은색 LED 마스크를 함께 사용하면 시술 효과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시술과 같은 원리로 이제는 집에서도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럼 빨간 빛 LED 마스크 기기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관리 기기를 선택할 때 전문 임상기관에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주름 개선 기기가 검증이 되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FDA와 같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안전성이 입증이 되었는지 이것도 확인하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LED 경우에는 일단 고출력일 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출력값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기를 사용하실 때 일단은 지저분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깨끗이 세안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LED 등일에도 열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약간의 보습을 토대로 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화산 같은 것들을 좀 막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기별로 권장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준수해서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빨간빛, 콜라겐의 진실 오늘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차현웅 박사님께서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간빛 그러면은 솔직히 옛날 어르신들은 정육점 생각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솔직히 나쁜 게 아니라 정육점에 있는 고기도 피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피부는 이 빨간빛을 갖게 되면은 진피층까지 들어오게 되고 이것들이 섬유아세포를 자극하면서 피부 진피 속에서 콜라겐 합성을 자꾸 자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죠 매일매일 꾸준히 사용을 해야지만 차곡차곡 진피층에서 쌓이면서 피부가 좋아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드시는 것도 좀 잘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다행인 게 콜라겐이 저는 나이가 들면서 맨날 없어지는 건지 알았는데 그래도 생성을 시킬 수가 있다니까 그나마 참 다행이다 생각이 되고 우리 여기 저 권유경 선생님 아까 이렇게 타이트샵 딱 할 때 보니까 아주머니신데 전혀 아주머니 같지 않잖아요 아, 정말 철거 같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짧게 내 동안 비결은 이겁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됩니다 아, 동안 비결은요?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열심히 받은 거죠 아, 역시 사실 많이들 하시는 거겠지만 아직까지도 외부에 나갈 때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운동하시거나 골프 치시거나 근데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 있으나 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요 그다음에 한 3, 4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줍니다 아, 그래요? 그게 비결이었구나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뭐 어떻게 보면 뭐지? 뭐 색소라든지 피부암 이런 거 예방뿐만이 아니라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어서 주름이라든지 탄력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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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